문현진의 뉴스창 시간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연준에서 자산 매입 축소 논의 가능성을 첫 언급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올 1월까지만 하더라도 또는 작년 말 계속 제가 연준 테이퍼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조심해야 된다 또 금리 인상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 2023년까지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하죠 물가 상승 별거 아니야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지만 제가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언제든지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바뀔 때 큰일이 있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테이퍼링 논의가 나오자마자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 갑자기 푹 빠지는 형태 그리고 가상화폐가 푹 빠지는 그런 느낌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뚜드려 맞은 걸 시킬까라고 한다면 문현진은 왜 알았습니까 그냥 믿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대로 본 것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연준이라고 하는 부분도 연준에서 갑자기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시장이 패닉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고 자기의 역할을 소임을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하는 대로 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는 점점 느껴지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다 테이퍼링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로 생각보다 빨리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월 달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뭐 2021년에 화두는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 상식 사전에서 여러분들께 테이퍼링과 또 자산 긴축 이런 이야기들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뭐 모르시겠다 하신다면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 올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느 시점에 그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5월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왜 연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시장의 안정화 금융 시장의 안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큰일 났어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언급을 먼저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조용히 저녁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느긋하게 진행을 했을 텐데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놨다는 것은 저는 생각보다 테이퍼링이 빠를 수 있겠다 물가 상승 생각보다 가파를 수 있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명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역시 증시 조금 휘청거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팔고 금 샀다라고 하는 JP모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JP모건에서는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한 달 전부터 가상화폐 대신에 금에 대한 투자의 수요를 늘려왔다 그래서 비트코인 결국은 별로 가지 않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내부 정보가 있을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기관만 알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금리 인상 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작년부터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알 수 있었던 내용을 외면한 투자자들이 문제인 거지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뭔가 알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뭔가 분식을, 불신을 갖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조차도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관이 나쁘다는 느낌보다는 아니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항상 뒤늦게 뒷붙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저는 회의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저는 미리 미리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역시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니까 항상 뉴스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보고 싶은 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걸 봐야 한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자산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이것도 경제상식 사진에서 제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중앙은행에서 통화로, 기축통화로서 인정을 하거나 화폐로 인정하는 곳은 아무도 없고 그래 너희가 암호화폐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우리가 디지털 암호화폐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 써라 라고 하는 중앙은행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이거 전부 다 폭락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에이 비트코인도 모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치로 따졌을 때 비트코인은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동네 슈퍼 포인트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 슈퍼 포인트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동네 슈퍼 포인트는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 어떤 특정 어떤 기관에서 만들었다 한다면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동네 슈퍼 포인트와 가상화폐 뭐가 다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금리 인상을 하고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사실 비트코인 거품 빠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아유 문현진이가 폭락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미리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가상화폐는 절대 안 된다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상화폐가 빠지니까는 얼레리 꼴레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채권도 지금 무너지는 걸 제가 금리가 1.6%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고 비트코인도 지금 무너졌다 그 말을 가장 안전한 자산과 가장 위험한 자산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자산만 버티고 있는 건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양쪽에서 이쪽에서 사람이 머리에 수건을 딱 해서 줄을 잡아서 이쪽에서 당기면서 이쪽도 내리면 머리가 쭉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약간은 왼쪽 오른쪽에서 동시에 잡아당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저는 뭔가 멀쩡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뉴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요 역시나 공매도를 휘청이는 코스피라고 하면서 이유를 공매도로 들먹거리고 있으면서 또 공매도의 사람들의 초점이 또 맞춰지게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주식을 지금 차익 실현으로 수익을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공매도가 있다고 떨어진다니요 그러면 공매도가 있었던 2019년도부터 2020년 이전은 공매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우상형으로 올라왔는데 공매도가 왜 떨어지는 이유가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매도가 없으면 올라가고 있으면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증시도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질 때마다 공매도 탓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나빠요 이렇게 하시는데 좀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물론 저도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평등하고 공평하게 저도 공정하게 공매도가 있는 시장에서 매매를 해오고 있는데 수익을 내요 그러면 뭔가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내 실력 문제인 거지 공매도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이유들을 들먹거리면서 증시가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빠질 때가 됐기 때문에 빠졌고요 외국인의 유급으로 되살아날까라고 하는데 저는 외국인들 유입이 별로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올해만 보더라도 한국보다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좀 더 월등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성장이 가파른 쪽에 투자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고 돈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으로 돈을 가야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팔고 가야죠 답이 나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면 에이 그럼 뭐 완전 매국노야 쟤는 애국심도 없어라고 하지만 주식은 약간 뭔가 뭘 해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좀 보는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월부터 5월까지 23조나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은 12조나 매도하고 나가고 있죠 기관도 11조나 매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신다면 이거는 증시가 떨어질 때가 되어서 떨어지는 거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코스피에 불안한 동학개미를 달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반기가 더 심하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견해가 다르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욕먹기 싫어서 소신을 이렇게 솔직하게 밝히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저는 심하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무너지게 되면 왜 이 묻는지 실력도 없는 놈 이렇게 하는 비난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반기가 더 안 좋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또 간다라고 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누군가라고 하면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라는 거죠 증권가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성과급 파티하고 있습니다 1년 상반기만에 지금 1년 영봉에 해당되는 성과급을 받고 있어요 왜요? 수수료 파티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2019년도까지는요 500만 명에서 600만 명 천천히 500에서 600만 명에서 몇 년 걸쳐가지고 600만 명이라는 투자 인구가 만들어졌었는데요 2020년에는 900만 명입니다 약 50%가 한 방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먼 돈들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아닙니다 주식을 못하든 잘하든 그냥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돈을 벌게 되는 수수료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떨어지면 더 사게 만들어서 투자 시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증권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돈 벌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만들든 안 만들든 저한테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에게 수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하반기가 더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하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간다라는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신규 매수의 타이밍인가 조정은 기회인가 지금의 위기는 기회인가 고작 이게 위기라고 한다면 글쎄요 위기의 맛을 못 봤나 위기가 뭔지를 모르나 싶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통화정책의 정상화? 아니요 정상화를 하게 되면 증시는 무너집니다 금리 인상하면 부채 다 터집니다 그 말은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가 터지는데 뭐가 정상화입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건물 뭐 이런 것들 다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역시나 지수 상승에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 축포,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을 지금 벌써 연준에서 자산매입 축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측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전문가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도 전문가지만 그냥 단순하게 올라갈 겁니다 라고 저는 희망을 불어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실 그대로 보고 싶어요 늘 뉴스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많으면 조심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명심하셔서 투자 계획 잘 짜시길 바라겠고요 증시에 휘둘리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